안녕 안녕 이게 바로 제주에요 그냥 도로 한복판에 말이 밥을 먹는거에요 뭐가 그렇게 맛있어? 아 유튜브 안올려 그냥 찍는거야 유튜브 안하시잖아요 요즘 아니에요 하고있어요 뭘 하고있어요 안올라오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제주도다 이게 뭐야 이따 바르기 전후 사진 지금은 안찍어야돼 수박보다 빨개 네 저 유튜브에 넣으세요 넣으세요 입술 따가운데 근데 따가워? 조졌는데 제 제품 이름이 뭐냐면요 제 유튜브에 광고할 필요는 없는데 아 네 감성이 어딨어 감성이 감성 브이로그 안해요? 안해요 안해요 방금 영상 올라왔다고요? 네 뭐 올렸어요? 제목이 꼭지수 꼭지수랑 눈 마친사람 다 들어오기 파워에이드 광고 아닙니다 파워에이드 광고주님들 보고 계시죠? 제가 광고했어요 입술 그거 언제 떼요? 어? 시간 안됐다 어? 업로드? 시간은 안됐어 몇분 뒤에 떼야되는데? 5분에도 10분 성균원의 감성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도 잘 자요 잘 자요 별이 하나도 없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날씨는 두개 날씨가 pinched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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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이거? 미쳤어 안에 잼 백년초 잼이야 백년초 잼 백년초 맛있겠다 그럼 먹어볼게 진짜 달아 진짜 달아 진짜? 네 차고야? 오케이 이거는 애플망고 타르트 완전 이거 싱가요 애플망고 망고 다 쬐야 그냥 그냥 망고 다 쬐야 하와이 와 있는 것 같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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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자기 모든Button Ever 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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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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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